정의사법 9년단은요. 연도연이라는 분이 억울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갖고 진 것이 대기가 되갖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법정의를 해놔야 되겠다. 이름을 정의사법 9년단이라고 해서 그분이 투자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비콜의 논의로 이래서 자기가 겪은 재판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주 목표는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10년 동안 내다져보니까 이게 판사의 자의적인 말은 양심에 의한 판단인데 양심이라는 게 고코가 붙었는지 귀가 붙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양심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대통령도 선거를 하고 국수로도 선거를 하니까 형권물리기니까 대법관도 선거를 뽑자. 그러면은 국민 앞에서 대법관이 나와 갖고 공약을 할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재판하겠다. 저렇게 재판하겠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뽑아야 그래도 공정한 재판이 되겠다. 이런 취직이 없어야지. 참아내는 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의 후별막대를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은 내가 연도를 기억 못한지 현주교 쪽에서 이 지구가 도는 거다. 그랬더니 전부 그 선거를 했잖아요. 결국은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지. 왜 대통령은 선거하고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대법관만 대통령이 임명해 버린다. 그러면은 행정부가 합쳐버려야지. 대통령이 임명이 있다면 행정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행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량이 유명하면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서 이건 이제 참안돼서 지금 노력을 이제 아까 얘기대로 관점. 이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 지금의 우리 하나하나가 대인공화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은 옛날에 왕에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나마 옛날에 비하면 개인공화국 시대가 왔으니까 개인공화국 우리 국민이 모여서 재판장을 재판의 통수를 대법원장을 뽑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서 지금 착수했는지 앞으로 대법원장이 선거제적으로 돼서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3분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